이 커다란 것을 1, 2, 3, 4, 4병까지만 보셔도 이게 얼만데요. 가격 나오죠? 지금부터 드리는 엄청난 구성 들어갑니다. 맞습니다. 1.8L짜리 14,800원 1, 2, 3, 4통을 해서 이 파우치까지 이 가격에서 퍼쉬를 최대 용량 드릴 수 있도록 맞춰드렸어요. 이 가격에 더 이상 퍼쉬를 받아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. 오늘 이 패키지 영원히 마지막 바로 들어오시고요.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3천억 돌파 기념으로 이 수건, 한 장도 아니고 두 장, 두툼한 30수의 180g 고급 프리미엄 호텔식 수건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는 마지막. 맞습니다. 진짜 너무 아쉬워요. 그러면서 또 드릴 거예요. 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. 브레이프 파워 액티브까지도 5종 중에서 2종 무작위로 가져가시니까 안방 화장실에다 걸어두시고 거실 화장실에다 걸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 들어오세요. 지금 초반부터 열심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셨습니다. 퍼쉘 1등 매장 홈앤쇼핑에서 과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거보다 더 많은 효소를 갖고 있는 퍼쉘은 없습니다. 최다 효소를 자랑하는 7중의 파워 효소. 전분계를 분해하죠. 단백질계를 분해하죠. 과일 채소리를 분해하고 양념 화장품까지 그리고 지방계까지 이걸 다 분해하면서도 섬유 케어 되죠. 컬러 케어 되죠. 옷감 손상은 덜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렇죠. 때를 빼주면서 옷감 손상까지 세척력을 강화가 됐습니다. 패티나즈 100% 셀룰라즈 34%까지 증가가 됐기 때문에 100만 개의 얼룩제거 분자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퍼쉘은 못 빼는 때가 없다는 얘기가 항상 묻어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액체 세제에서 1등을 차지했겠죠.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보셔도 이 패키지는 홈인 쇼핑이 아니면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절대로 못 만나보십니다. 자 21,7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거기서 14,8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이 가격 퍼쉘 최대 용량을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. 퍼쉘 최대 용량 가져가시죠. 거기서 끝내지 않고 수건까지도 두 개 프리미엄 타올로 챙겨드리면서 브레이프 액티브까지도 두 개 챙겨드릴 거예요. 자 오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많이들 재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자마자 구매를 하셨겠지만 저는 퍼쉬를 아직도 안 써봤어요라는 분들은 과감히 저희가 무료체험 찬스를 한 달 동안을 드릴 겁니다. 21,700원짜리를 마음대로 다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요. 길지 않습니다. 이 패키지 영원히 마지막 방송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무료체험의 기회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